네 목적이 뭐야? 당신과 권수명을 갈라놓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지 마라 당신 끝까지 이럴 거야? 넌 아무것도 몰라 7년 전에 거기 왜 나타나셨어요? 우릴 부셨습니까? 1500억 가지고 신우수하고 원래 가려던 유진으로 가라고 좀 뭐 때문에 나한테 이래? 정의 때문이야 이 사회는 권력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그런 걸 몰라서 어린애처럼 정의 타령하나? 그런 세상이라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죠 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